2019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와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포상식이 30일 시청별관 대강당에서 진행됐습니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만 14세에서 24세,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는 만 9세에서 13세 청소년들이 맞춤 성취 목표와 계획을 정해 목표를 성취하면 인증서와 배지, 휘장을 받는 자기성장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포상식은 축하공연과 활동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개회식, 우수지도자포상, 목표성취청소년인증서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21명과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235명으로 총 256명의 청소년들이 성취 목표를 달성했습니다.